2차전 1차전 1차전 조금 더 어두워서 네 됐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오리기다니는 좀 제가 한 시간을 채워가지고 공사장 하셨습니까? 아니요 어디 라면? 라면 한 라면 한 라면 1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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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수상 축하드리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엔드 경례 누누 형 새해 인사 좀 부탁해요 호랑이 씨 네 네 여러분 2022년 쿠커랑이의 올해는 유턴 없이 여러분들도 해가가 되는 목표 모두가 유턴 없이 직진만 하시기를 바쁜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22년 안 되면 태양나라 감사합니다 내년 22년 쿠커랑이의 기운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기약 한번 알드리겠습니다 셋 쿠커랑이의 봉 감사합니다 예 전화해 뵙쇼 전화오세요 전화오세요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 수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